아 먹방 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 물 끓는거 보이시죠 라면 자 하나 아 자 2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3개 자 라미엔 쓰거 아 라미엔 쓰거 자 맘마야 맘마 아니 젖어 보고 해요 물 아 예 시몬질을 덮어라 그래 시몬질을 덮어라 자 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 그냥 물 자 그냥 물 자 숯뿐 숯뿐 넣잖아 숯뿐 미리 넣잖아 아 커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돼 안돼 라면부터 먼저 먹으러 빨리 그래 그래야 빨리 안 퍼지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와 대단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젓가락 여기 있다 자 이제 요거 버려도 되지 뭘 버린다 아 잠깐만 얘도 끓이고 얘도 끓이고 누구한테 끓이나 야 야야 이게 그릇이야 이게 그릇 너 하나 어디갔어 하나 또 어디갔어 자 이거 네 그릇하고 언니 앉아 남이 커진다 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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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취믹고 옳깍입니다 우와 한번 먹어볼까요 Diren 계란계란 계란 2개 놓았습니다 뼈 자 그럼 계란 추가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우와 또 비 온다 야 쟤네들 저기 바닐라 이렇게 잘 숨었네 원래 우린 야유에 갈때마다 부인다 라면은 그 맛이다 그치? 처음에 먹을 땐 꼬들꼬들하고 좀 먹다 보면 있고 한참 먹다 보면 퍼지고 그치? 그리고 나중에 국물 먹고 일반 라면하고 똑같네 와 운치있다 소리도 좋고 한참 먹네 스스로 먹는 라면줄이 언니 저 물 끓이는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이거 물 끓이는거 아니야? 안되네 안되네 돌려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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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면에 김치 하나 들어가죠 알호 콱슐리였나? 이상하다 이얏 forces 이게 안되네 queremos 이정 Bloil